우리 동네 담배가게에 난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찜 떼기 마필 본뚱이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돈바린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는 나만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내 뽕바구 나 봄날 아침 담배 하나 사러가서 화이! 가지고만 남이 한 코미로 잘라. 그라 바비가 멀어에 적은 몸 상한파를 멀린다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